윤석열 대통령이 전주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전주로 이전하고 나서 수익률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전주에 있으니 우수인력이 유출된다는 주장 역시 허구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퇴사율도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 두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법이 아닌 이른바 시행령으로 기금운용본부 서울 분소를 설치해 핵심 기능은 이전하고 껍데기만 남기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편법이 아닌 편법으로 오로지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적 악용을 하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는 멀쩡한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뺏어갈 국리를 하지 말고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금융도시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이고 구체적인 노드맵을 내놔야 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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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